나나나나나이 나나나나나이 물을 지껏 묶어 안경을 벗어 던져 넌 지금 허가났음 짜증이 났음 답장을 해주고 싶다가도 소화되는 말투들이 전혀 사랑스럽지 않아 시원한 맥주 한 캐 마시다 yeah 문득 스쳐 지나가는 어제의 기억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때려쳤어야 했는데 모두 손을 들어 비울 치우스 아쉽지 않은 청춘답게 remark 진정해 주원 정말로 보러 문 문 사사 문 우 진짜 미 목 안녕하십니까